빌더 리얼타임 쇼핑칼트입니다. 내용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 먼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챕터부터 같이 간단하게 첫번째 챕터가 아니라? 첫번째 섹션부터 하나씩 살펴볼거에요. 먼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나요? 자 그럼 읽어보셨다고 보고 같이 한번 보죠. 일단 여기 빠져있군요. 이걸 올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번 챕터에서 다룰 주제, 주제를 정리를 한겁니다. 그래서 그림들이 아주 잘 되어있죠. 그래서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첫번째 이 내용 보시면은 그림들이 아주 많이 아마 이 전체 책에서 그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챕터가 이 챕터일겁니다. 그래서 그림들 보시면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set up your 프로젝트까지 쭉 진행한 다음에 scaffold your shopping cart 채널 요걸 이제 할거거든요. 첫번째 책은 우리가 지금 뭘 할 것인가 하는건데 하는것은 쇼핑 칼트에요. 칼트에다가 아이템을 추가하고 그죠? 추가하거나 혹은 빼거나 하는거죠?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아이템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아이템을 더할 수도 있고 그죠? 다음에 이렇게 합계 금액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그리고 또 뺄 수도 있고 근데 재밌는건 뭐냐니까 이게 지금 제가 탭을 두개를 열어놓은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두개의 탭이고 이것도 제가 열어둔 거고 얘도 제가 열어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했는데 다른 탭에서는 이게 업데이트가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업데이트가 되도록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데스크탑으로 어떤 쇼핑 칼트, 쇼핑, 뭐라고 해야 되나? 마켓에 접속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또 접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스마트폰과 데스크탑이 어떻게 서로 동기화 시킬 것이냐는거죠. how to synchronize 라고 그럴까요? my pc and the 모바일 폰 when 내가 use the market라고 그럴까요? a shop이라고 그럴까요? 이 경우입니다. 그죠? 첫번째 과제이고 이걸 우리가 지금 드릴 과제예요. 두번째는 huge size는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거죠. 이건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여기서 현재 6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6을 선택하면 선택이 안된단 말이에요. l가 뜨더라. cart add, add item, duplicate item 이렇게 메시지가 뜨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자기가 원하는 수량만큼 주문할 수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기술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세번째는 어떤 그러니까 cart 속에 있는 item이 out of stock인 경우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열심히 내가 cart에다 물건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담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쇼핑하면서 6.5 사이즈를 이미 다 사버린 거예요. 재구가 제로가 됐습니다. 그죠? 재구가 제로인 상태도 어쨌건 내 쇼핑 카트에서나 지금 현재 상품이 등록되어 있죠. 그리고 결제하려고 보다 보면 결제 단계에 갔을 때 이게 없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쇼핑 카트에 담겨 있는 상태를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특정 상품의 재구가 제로가 됐을 때 그때 그것이 내 쇼핑 카트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되게 해 보자. 말만 들어도 전 다 무시무시한 얘기들이지 않아요? 무시무시하죠. 세번째 쇼핑 카트가 페이지 릴로드까지 persist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페이지를 릴로드 한다거나 컴퓨터가 다운됐다거나 뭘 한다거나 했을 때 이게 날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릴로드 했으니까 얘와 얘가 동기화 됐죠. 그죠? 지금 하나 지우겠습니다. 하나 지웠으면 얘는 두 개예요. 근데 얘는 여전히 세 개잖아요. 릴로드 해야지 동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릴로드 하지 않더라도 동기화가 되어야 되고 그죠? 계속 릴로드 하는 경우에도 쇼핑 카트 내용이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다운된다거나 여러가지 이외에 따라해서 다운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데이터가 persist 해야 된다는 거죠. 세번째 볼까요? 쇼핑 카트가 여러 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 내용이고 다음에 using 카트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체크아웃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니까 대금을 결제하는 게 체크아웃 기능이 있잖아요. 이 체크아웃 기능은 여기 있는 쇼핑 카트에서만 동작하도록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드민 어드민은 쇼핑 카트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만명이 지금 우리 마켓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 백만명이 각각의 자신의 카트에 어떤 물건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리자가 통계학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챕터에서 다룰 것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에요. 굉장히 재밌겠죠. 굉장히 재밌고 한편으로는 참 무시무시한 내용들이죠. 그럼